지금 형 회장이나 형 총무나 제목으로 왔는데 내용은 어디다 더 모르는데 그거 다 대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선주는 없는데 선글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형들도 그 정도만 한다고 생각까지 고생하는 거야 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하고 대장 이야기 됐고 아무리 결말을 냅시나 너희 애들한테 묵고 싶고 초고도 있는데 뭐로 묵으시냐면 뭔가 85만이 올라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구에서 올라갔는데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세요 그 1인당 대구에 인원비 해가지고 1인당 5천에 내가 내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